안녕하세요. 판례공부 5문장립,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2021년 7월 예리자 판례공부 민사 3기 연체 계약갱신 거부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1년 5월 13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20-255-429 판결입니다.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.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업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건은 건물 명도 청구고요. 원고는 상가 임대인이었습니다. 피고는 상가 임차인이었고 임차인이 억울하다고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습니다. 이 내용 한번 보시죠. 이제 임차인이 피고인데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임차인은 3개월 본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. 연체를 했었는데 2017년 9월에 연체 차임의 일부만 지급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3기분과 석 달치 차임은 연체됐다가 석 달치를 다 주지는 못하고 한두 달 정도의 차임을 일부 지급을 한 거죠. 그런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합니다. 거절하고 결국은 거절한 상태에서 2018년 8월 30일 날 임차차가 종료가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계약 갱신을 요구를 했을 당시에는 한 달 분 정도 연체가 됐었겠죠. 그런데 이제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그 상태에서 2018년 8월 30일 날 임차차 개혁이 종료가 되니까 임차인이 이제 건물을 안 내놓은 거죠. 그러니까 임대인이 이제 소송을 하게 됩니다. 건물을 내놔라. 그랬더니 이제 폐소를 하게 된 거죠. 문제는 뭐냐면 그 법에 계약 해지 사유가 있습니다. 계약 해지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. 법에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그러니까 석 달 분이 월세가 밀리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런데 같은 법에 계약 갱신 요구 거부 사유라고 써 있습니다. 거부 사유는 뭐라고 돼 있냐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때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. 석 달 분이 밀릴 때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 계약 갱신 요구 거부는 석 달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석 달이 한 번이라도 밀렸으면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계약 해지는 석 달이 밀릴 상태에서만 할 수 있고 일부라도 지급하면 계약 해지가 안 되는 거죠. 이 차이입니다. 대부분은 이걸 다시 설명하는 거죠. 뭐냐면 임대차 기간 중에 어느 때라도 차임이 석 달 분이 연체된 사실이 있으면 계약 갱신 거부할 수 있다. 라는 겁니다. 반드시 계약 갱신 요구 당시에 석 달이 밀려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건 아니다. 라는 겁니다. 그리고 부가세를 부담하기로 한 게 있다면 부가세도 보증금에서 공지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지금 2018년 8월 30일에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명도를 안 했으니까 가계는 계속 임차에 사용하고 있었죠.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 부가세도 보증금에서 계속 차감할 수 있다. 그래서 결국은 월세 그 다음에 부가세 다 차감을 하고 아마 이 정도 되면 보증금이 다 없어졌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. 따라서 아마 보증금 없이 지금 임차에는 나가야 되는 거죠. 이 판례는 이제 계약 해지 사유와 계약 갱신 거부 사유가 다르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아까 그 법문 다 읽어드렸죠. 계약 해지는 석 달 분이 밀려 있는 그 상태가 유지가 돼야만 계약 해지가 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요구 거부는 인재차 기간 중에 한 번이라도 석 달 분이 밀려 있었던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한 번이라도 석 달 분이 밀려 있었으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신뢰가 이미 깨졌다고 봐서 계약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. 따라서 이 판례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. 그래서 계약 갱신을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인재인은 한 번 석 달 분이 밀린 적이 있다면 있다면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연달아 될 필요도 없습니다. 지금 다시 보면 3기에게 해당하는 금액 이르도록 차이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되니까 보통은 석 달 분이 연결이 되겠죠. 어쨌든 석 달 분이 연결이 돼서 누적을 해서 석 달 분이 밀려 있으면 계약 갱신 요구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따라서 인차인은 조심해야 됩니다. 3기 연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임대인의 경우에는 3기 연체가 한 번이나 돼 있다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변호사나 실무자는 이런 판례는 기억하고 있었다가 의뢰인과 상담할 때 임대인은 인차인 됐든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판례 기억해 두셔가지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의 권리가 어느 상황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